시작해도 되나요?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부산시당위원장이자 해운대 국회의원인 하태경입니다 오늘 김해 신공항 관련해서 국무종리실 산하 검증위원회의 발표에 대해서 시당위원장으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김해 신공항 검증위원회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아주아주 늦었습니다 그렇지만 환영합니다 이 결정은 몇 년 전에 이미 나왔어야 됐습니다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가 좌고우면하고 뭉개고 넘어가려고 하다가 더 이상 안 되니까 이제서야 선거를 앞두고 김해 신공항이 확장이 부적격하다고 발표한 것입니다 이런 늦은 결정 상당히 유감입니다 하지만 부산 울산 경남의 미래를 위해서 환영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정략적인 주장이나 소모적인 상황은 멈춰야 됩니다 부산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 가덕 신공항의 추진은 신속하게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져야 됩니다 특히 부산 시민들이 염원하고 있는 가덕 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이를 단순히 정치적으로만 이용하려고 했다가는 우리 부산 시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가덕 신공항 추진에 국민의힘 부산 국회의원들도 적극 힘을 보탤 것입니다 아울러서 부산시당 차원의 가덕 신공항 지원특별법도 조속히 준비해서 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